네, 우리 배조사님! 오늘 오랜만에 또 강으로 출시했어요. 오, 좋습니다. 군인 위천강에 한 포인트 와. 여기 인기 너무 많아. 거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자리도 좋고 해서 저기 또 쓰레기 봉투도 넓게 자리했네요.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언제든지 환영되는 바로 이곳. 청소만 잘해가면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아름다운 이곳을 소개합니다. 군인 위천강에 캠핑장 겸 아름다운 낚시 포인트가 되겠죠? 덩어리가 많은 이 포인트, 괴물이 많은 이 포인트 네, 아름다운 이 포인트를 안내하면서 내일 아침을 기대합니다. 우, 여러가지 미끼를 많이 사용하며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. 군인 위천강의 안내였습니다.